6. 중간에 클러치 저는 목걸이에요 더 불편해요 목걸이 하는 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목걸이가 더 좋죠 근데 전 둘 다 없어도 됩니다 가방 필요 없습니다 목걸이 클러치 하나 포기한다면? 클러치 포기하죠 필요 없는데 빅머니 빅머니 클러치요 클러치요 클러치 포기할게요 저는 목걸이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서 팔긴 좀 오놓고 내일 저거 뭐고 다음부터 에코백 들고 생길 거예요 이거 안 쓰고 클러치 다음 에코백 들고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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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거에 대한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원래 목걸이를 안 해가지고 저 원래 가방을 안 두고 다니는데 불편해가지고 난 이번에 하나 싼 걸로 하나 샀어요 인터넷으로 포기한다면? 클러치요 저 지금 금목걸이 허옥에 지금 있어요 네 저는 클러치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금목걸이 허옥에 지금 있어요 네 가방 들고 다니죠 차가 있고 주머니가 있으니까 놓고 다니는 거죠 저는 클러치 포기하겠습니다 네 있긴 한데 둘 다 안 하고 다녀요 좀 모습이 좀 그런데 이제 들고 다니기 네 평소에는 이제 좀 안 들고 다니는 게 좀 됐어요 네 네 네 네 가방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금목걸이는 항상 차고 다니겠습니다 항상 금목걸이 목걸이 선택하겠습니다. 어떻게 드릴까요? 제가 하나요. 백팩 하나 있고, 군목걸이만 있으면 된대요. 좋아해요. 좋아해요. 마음에 들어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 아니요. 다들 좋아해요. 구입할 생각은 있지만, 모든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대요. 이 뭐 하다 뭐다 달란 거 쓰이겠다. 예. 저는 클러치가 없습니다. 클러치가 없어요? 네. 전 둘 다 포기할 수 있는데,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저는 금목걸이를 포기하겠습니다. 처음이지? 어, 처음이요. 더 싼 거를 포기할게요. 비싼 거나 갖고 있고. 네, 금목걸이가 더 비싼가? 전 둘 다 안 할래요. 아, 괜찮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멀쩡합니다. 저는 클러치요. 네, 클러치는 좀. 저는 클러치요. 하나를 포기한다면요? 금목걸이 포기해야죠. 클러치 안에 금목걸 넣어다니면 되잖아요. 패션이 완성된 클러치. 금목걸이를 포기하겠다. 금목걸이 살 돈을 통장에 넣어놓겠다. 그렇게 하면 되죠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형 못 포기하실래요? 다 포기해도 돼. 난 금목걸이. 저는 금목걸이요. 제16년도. 20살. 제16년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